앞머리 오늘 컨텐츠는 대구의 팔공산에 위치한 카페 트리팝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요 카페 알바하러 왔어요 오늘 1일 알바 도우미 지윤호입니다까지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컷 있나요? 에그타르트! 사장님 주문해도 되나요? 에그타르트 두 개 주세요. 계산은 여기 사장님이 할 거예요. 진짜 실제 면접처럼 면접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면접 보는 데로 할게요. 진짜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오래 보자 보자 보자. 혈은 좀 해 안 되십니다. 도움이 많으시겠네요. 아유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 카페는 저희 이쁜여자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하다가 이쁜여자 보이면은 완전히 꼬실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그래서 카페 찾았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리브 오브 레전드 하고 있어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하고 시급은 만 원 해가지고 2만 원. 네 그럼 그리들은 알게요. 그리들은 알게요. 일단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윤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요원 뽑고 있는데요. 이것도 안에 자리가 있어요.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손님 없을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몰래 관계에 가. 근데 얘는 뭐예요 강아지? 얘는 몰라 여기 주변 돌아다니길래 넣어놨어. 아하하하하하 형님 주변 돌아다니길래 넣어놓으면은 그거 절도 아닙니까? 조인 없이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넣어놨대요. 기사에서 밥만 먹고 했길래 넣어줘. 어 귀엽다. 장아지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여기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형님 나무가 좀 약간 언밸런스 하네요. 주먹으로 격파하겠습니다. 야 소나무 훼손하면 진짜 벽 안 돼.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것도 우리가 못 건드려. 아 진짜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죽어라. 아이 예쁘네. 아이 예쁘네. 아이 예쁘네. 어? 야 야 이거 불법이래. 진짜. 다가들여라. 아니. 아니. 내 여기 있는 건 누가 얘기했는데? 아이 좋댔네 이거. 아유 이거 어떡하나. 야 한 손으로 들지. 나와봐라. 이거 뭐 토릅니까? 에이. 얘 여자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 왜 이리 많아? 우리 매니저. 아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아 직원님 반갑습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이거 봐 이거 봐 틀고 이러면 안 돼. 물쇠 아깝잖아. 그러면 덮을래. 어? 어? 뭔데? 그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손 씻는 건데. 아 이렇게. 이거 치즈에요? 반죽 반죽. 치즈 케이크인가요 형님? 반죽이라고. 어. 우연히 시골집 갔다가 트리판 가야지 했는데 있으시네. 어디 계시나요? 서비스라도 드릴게요. 어 펴주시면 돼요. 펴라고요? 네. 이거 한 번 맛봐도 되나요? 어떤 맛인지? 뭘? 이거요? 반죽. 어 뭐? 뭐고. 내가 뭘 만든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 진짜. 맛있는데. 존나 맛있는데. 진짜? 아 나는 예전에 담해가지고 먹어도 쉬고. 마음만 이제 커피 찧고 계시거든요. 네. 그걸 다 털어 주셔야죠. 뭐 이거 뭘로? 여기 차 링크 strength 하고 이거 먹는 것 같다. 신기하네. 세상 좋다. 아휴. 우리 엄마는 관자에서 뼛 빠지게 다 설거지하고 했는데 요새 세상 기계가 다 한다. 얘들아. 여기 가야 되는 거야. 기계가 다 예쁘니까 이건 뭔가요? 제가 옆에 물 다 흘리셨는데요? 아 그건 가오입니까? 아 가오 잡으셨고 돌리면서, 살살살 돌리면서 이런 스토페인 음료도 많았고 가오입니다 가오 그럼 가오예요 그걸 사는 건가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주십니다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손님 맞이할 준비해라 고맙습니다 트리파입니다 트리 트리 트리파 와 정문찬이다 오빠 어서오세요 주문할게요 네 정문찬이요 정문찬이요 아 잠시만요 제가 앉아서 살게요 저희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맛있고 있나요? 차갑니다 맛있네요 확실히 고급진 맛이요 버스도 있거든 얘들아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미국 무대 버스가 있는데 여기가 여지언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랑 오면은 지깁니다 진짜 남자친구나 이런데 와가지고 감소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지길 거야 진짜 어서오세요 예 아유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여기 아줌메 요금 안되고 갔잖아 아줌메 아우 그러면은 거기에 모가지 찢겨 보이소 야 근데 이게 좀 아파 야 붙어있어 안하지 인마 없 resposta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